안녕! 동바이 궁금해? 나만 믿고 따라와! 여기서 우리 하깐이야! 진짜 멋있지? 이제 강의실 소개시켜줄게! 가자! 하나, 둘, 셋! 하깐 안으로 도착! 이제 강의실부터 소개시켜줄게! 따라와! 레고! 여기가 우리 강의실이야! 여기서 이런 강의를 듣고 있어! 동바이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아주 멋지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 다음은 실습실을 소개시켜줄게! 여기가 우리 실습실이야! 여기서 해부학과 복원내과학 같은 실습을 하기도 해! 이런식으로 모형들이 모여져있기도 하고, 이렇게 첨단 기계들을 사용할 수도 있어! 자, 이쪽으로 따라와! 실습실 보면은 이런식으로 공간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 여기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야!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보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해! 이런식으로 실습실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 여기가 동바이의 핵심! 실험실이야! 완전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한번 관찰하러 가볼까? 나야마! 실험고! 아 맞다! 짠! 짠! 이제 다시 들어가 볼까? 여기 실험실에는 각종 실험고구들이랑 이렇게 실험하는 학생도 있어! 한번 봐볼까? 뿐만 아니라 우리 동바일에는 이렇게 귀여운 블리드 있다고! 우리 동바일을 졸업하면 동물보건사뿐만 아니라 사육사, 연구원, 공무원, 반려동물 산업 분야 등에서 많은 활약을 할 수 있어! 다들 동바일로 놀러와! 안녕! 블리드 안녕! owww